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제 17일까지니까 시간이 좀 한 10일 정도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좀 더 전향적인 조치가 치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홍준표 대구 시장 말씀처럼 참 고집이 세기는 세네요. 고집이 아주 센데 어제 여러분들 전공이 복귀 얼마나 정부 기대와 딴판으로 이 여러분들 간단한 영상이 나가고 난 다음에 몇 분이 여러분들 남긴 그런 한번 공유할 만큼 가치가 있다. 뭐 다른 여러분들 신문기사에는 전부가 다 의사들을 모으죠. 욕하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루죠. 그러나 제 생각은 다수가 항상 옳은 게 아니니까 어떤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시시비비를 좀 이성적으로 규명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의과대학 정원 조정과 관련된 갈등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겁니다. 2천 명을 정원해야 될 근거가 없었고 그게 없었던 겁니다.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운 겁니다. 첫 번째 단추를. 오늘 이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동의하지 않는 분 의견도 제가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의사들하고 전혀 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 소위 에코노미스트 입장에 접근할 때 어마어마하게 스투피드의 우둔하고 바보 같은 정책이다 그렇게 보는 것. 그런데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꽤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과정에 낱낱이 세상에 다 드러난 겁니다. 얼마나 엉터리같이 얼마나 이런 투박하게 거칠게 이 문제를 여러분 다뤄왔는지. 거기서 윤 대통령의 실력이 다 드러나 버린 겁니다. 대한민국의 관료들의 실력이 다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윤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든지 간에 그냥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됐어 그냥 좋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신뢰라는 것이 일단 무너지게 되면 주어 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2천 명 정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한 발 후퇴해가지고 정원 규모를 확 줄이고 그다음에 유화적인 조치를 취해서 명망가 여러분들 의료계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정원 조정에 대한 위원회 같은 걸 가동시켜서 다음 해 여러분 정원부터는 어떻게 조정할 것이다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냥 쇠고집도 아니고 뭡니까. 그냥 까면 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떻게 사랑을 받겠습니까.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는 좀 소수 의견들이 많은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적 농구가 아닌데 과학적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운운하는 것은 이제 그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지표 가운데 자기에게 유리한 걸 하나 딱 들고 나와서 그게 증거라면 증거가 아니라 해빵용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사망률 의사들의 노동강도 업무기간 연간 보는 환자의 수 집을 보수 등 불리한 것은 다 빼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면 권력이 있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과학적 근거라고 얼토당토 않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의 2천 명 의과대학 정원은 그냥 주술입니다. 주술. 윤 대통령 이름들 밀어붙이는 의과대학 1년의 2천 명 정원은 그냥 완장차고 그냥 보민이 심자라 하는 것 똑같은 겁니다. 사람이 이런 설득을 당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전혀 없이 뭡니까. 본인이 완장차고 탔다고 뭡니까. 원한대로 고수 이렇게 하는데 그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분이 여러분들 밑에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원전 재검토를 해서 정원하자고 선언한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뭐 고집을 피워가지고 그냥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한 대통령인지 실로 놀랍습니다. 국민들이야 제한된 정보를 접해서 그렇다고 칩시다. 대통령은 전문가 집단의 이야기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근거도 없이 엄청난 정원을 밀어붙인 것입니다. 정치와 사상에서 일관된 철학이 없는 무능한 리더가 얼마나 국가를 망친지 그 예로 남을 것입니다. 앞으로 좌파가 계속되면 역사도 계속 조잘될 때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모르는 국민이 대다수겠지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은 누구든지 부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원로 여러분들 의료계에 존경받는 원로들도 부를 수가 있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한 여러분들 관료집단이나 특정집단이 대통령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그런 피해를 극복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뭡니까 딱 치고 뭡니까 최일선에 서가지고 2천 명 한 명도 여러분들 협상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어떤 국민이 대통령을 보고 뭡니까 저 양반이 참 좋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 아마 의사들도 이번 기회에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참 겁난 거구나 그런 걸 많이 깨우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이 나라에서 정치라는 것은 보시게 되면 진작에 의대정은 원전 재검돼야 된다고 지난 5개월 동안 외쳤습니다. 결국 이 사단을 내고 마는 무식하고 무한정부와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남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내년 또 의대생 교육 문제입니다. 7500명쯤 되는 의대생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천 명, 2천 명이 그러면 5천 명인데 거기다가 6업생까지 합치면 7500명입니다. 이제 이 나라의 필수 의료가는 폭망입니다. 의사들을 너무 코나로 내몰았습니다. 한 분이 장문을 쓰셨네요. 아주 여러분들 잘 쓴 내용입니다. 한 분이 하도 여러분들 정부 입장을 옹호를 하니까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얘기하는 것을 필터링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시니까 이 정부가 국민을 뭐로 취급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확신에 찬 얼굴로 철저하게 수차례 과학적 검증한 거라 2천 명에서 단 한 명도 뺄 수 없다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재판부에 드러난 세시 기자회견 1시간 전 회의에 처음 등장한 근거 없는 2천 명. 방구를 낀 사람이 속내는 격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거칠고 투박한 그런 방식의 일처리가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가지고 철회 대신에 취소하고 복귀자와 미복귀자에 대한 그런 면허정지 처분은 다 여러분들 원래 없는 상태로 복귀시켜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많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건 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